안녕하세요. 오연소연입니다. A.H.C의 더 리얼 아이크림 폭페이스 순과 같은 다중기능성 제품은 바쁜 제 스케줄 속에서도 제 피부를 건강하고 생기있게 유지해줘요. 제가 가장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항상 찾는 크림인데요. 제 눈가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순하고 부드럽게 흡수되어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촉촉한 보습감을 주는 트윈원 안티에이징 제품이랍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여러분도 가까운 곳에서 A.H.C 더 리얼 아이크림 폭페이스 순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왓슨스 라자다 헐모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넘버원 에스테틱 스킨케어 브랜드 A.H.C를 만나보세요.